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9, 8, 7, 6, 5, 4, 3, 2, 1 속보 코로나 시대 여가생활 3대 키워드는 집 근처 비대면 나 혼자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다이나믹 듀오 링마이벨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코로나 시대 여가생활 3대 키워드는 집 근처 비대면 나 혼자였습니다. 올 한해 문화예술행사 관람 연간 횟수를 조사했는데 겨우 3.1회 작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답니다. 저도 일단 최소한 영화관은 혼자서라도 굉장히 자주 갔었는데 올해는 한 번 간 것 같아요. 딱 한 번. 뭐 봤더라? 기억도 안 나네 이제. 아무튼 예전에는 단체로 다 같이 즐기는 스포츠 같은 걸 선호했는데 저도 올해는 직관을 아예 못 갔고요. 요즘 여가생활은 집 근처에서 비대면으로 나 혼자 즐기는 것들이 뜨고 있습니다. 특히 TV 시청과 산책이 급증했다고 하네요. 아 채팅창에 제가 테넷 봤다고 합니다. 그러네. 저 대신 기억해 주시고 기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다 청취자분들이 뇌를 꺼내 가시는 느낌. 뇌세포를 다 공개한 느낌. 이러니까 머리가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요. 1년 내내 게임만 했네요. 자 아무튼 그 결국은 집에서 어떻게든 즐기긴 했겠지만 그래도 뭔가 바깥바람을 쐬지 못하고 아쉬움이 많은 한 해였던 것 같은데요. 자 오롯이 나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좋은 점도 있지만 저나 여러분 같은 아싸 분들도 단체 생활 같은 거를 또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 그러면 약간 아쉽고 그립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020년의 마지막 화요일입니다. 어김없이 윤태진 씨와 함께하는 리빙포인트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알아두면 쓸 데 있을지도 모르는 잠재적 꿀팁들 나누고 싶은 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코너지기 나미춘 오늘 와 있습니다.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 켜시거나 카카오티비에 배성재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코너전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공짜입니다. 대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형들 피부고민엔 브로앤틱스에서 남성 화장품 세트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태는 노랑통닭, 미래신용정보, 치킨의 바른기준 바른치킨, 유한량행 지르텍, 자코모, 힐스테이트 용인둔전역, 가마치통닭, 넥센타이어, 청혼아이스, 반올림피자샵, 유한량행 컨택골드, 배제학당 배제대학교, 공무원합격 해커스 공무원, 자담치킨, 명륜진사갈비, 동서식품, 이부자리, 원에디션 강남, 쌍용자동차, 배스킨라빈스와 함께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소개 코너 프리선언. 0209님 오늘 사랑니 뽑았어요. 고통을 베텐드리며 버티고 있습니다. 아파서 기절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사랑니를 안 뽑아봐서 그 고통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생생한 증언들, 끔찍한 증언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잘 안 아프게 뽑아서 안 아프게 견디는 분들도 있긴 한데 사람에 따라서 엄청나게 고통을 느끼시더라고요. 저는 그나마 턱이 좀 커서 그런가. 이상하게 사랑니가 좀 올라올 듯 하다가 다시 내려가고. 뭐 이래서 아직도 하나도 안 뽑았었는데. 매복이면 겁나 아픔. 일주일만 참아라. 여러 가지 위로와 응원들이 오고 있습니다. 헤어지는 것만큼 아프다고 하신 분 있는데. 못소리이신 분이죠. 5368님. 내년엔 이맘때 취업과 연애 다 성공했겠죠. 코로나도 끝나고 스키장도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는 끝났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빌게이츠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스키장은 그러면 갈 수 있을 거고. 취업은 뭐 꼭 되셨으면 좋겠고. 연애는 베텐러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채팅창에 공상과학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5885님. 이쑤시개 통을 쏟아서 이쑤시개를 줍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줍기 너무 힘드네요. 아 슬프다. 그 와중에 베텐에 문자를 보내셨네요. 이거 뭐 청소기로 돌릴 수도 없고 그죠. 이쑤시개 통 쏟으면 그거 진짜 줍는데 짜증나겠네요. 줍다가 또 은근 찔릴 것 같은데. 편하게 줄려고 막 하다가. 관종이네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베텐에 관심을 끌려고 이쑤시개 통을 셀프로 쏟는다. 베텐러라면 가능하죠. 5957님. 벌써 29일이네요. 2020년이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31일엔 뭐하고 있을까요? 베티는 특별한 예정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베텐 생방입니다. 31일에. 베텐 생방 끝나고 부리나케 집에 가면 2020년이 한 30분 정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주차를 잘해야 그것도. 주차 못하고 그러면 20분밖에 안 남아있겠네. 자 0106님. 제가 겪었거든요. 인터넷 왕따 느낌.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방구석 지식인들이 시시걸렁하고 보잘것 없지만 언젠가 인생에서 한 번 정도는 써먹을 수도 있을 법한 얄팍한 꿀팁을 대방출합니다. 나중을 위해 미리미리 춘비하고 싶다면 이 코너를 들어놓는 게 좋다. 남이춘의 리빙 포인트. 몸도 마음도 건강한 2020년을 보낸 남이춘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올해 굉장히 바쁘셨죠? 네. 웹 예능도 특히 많이 하시고. 맞아요. 돈을 많이 버셨다고? 아니요. 많이 잘 모으고 있습니다. 모으고 있습니까? 모으는 게 최고죠. 열심히 잘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게임에 돈을 많이 써가지고 올해는 손실이 좀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게임 관련 외부활동 같은 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쉽긴 한데. 아무튼 운동도 코로나 때문에 다른 분들은 많이 못하긴 했지만 인태진 씨는 새롭게 시작하셔가지고 필라테스를. 필라테스 했었는데 요즘에 또 강화되면서 문을 좀 닫았어요. 집에서 하나요? 아니요. 그냥 잠시 쉬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그냥 누워있다. 핑계로. 잠시 쉬고 있습니다. 집이랑 필라테스 학원이랑 제가 땡스타그램 보니까 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1대1이어서. 매트만 있으면 되고. 맞아요. 누울 자리만 있으면 되고. 강아지만 있으면 되고. 똑같은 환경인데 왜 안 하나요? 선생님이 없어요. 선생님 옆에서 채찍질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좀 막 누우려고 하면 일어나요. 일어나요. 이래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으니까 한없이 그냥 숨만 쉬고 있습니다. 집에서. 채찍이 필요하시군요. 의지가 없다. 홈트 이런 거 추천드리고. 저도 올해 홈트를 위해서 굉장히 비싼 피트니스 클럽에서 쓰는 사이클 하나 샀습니다. 그렇죠. 연초에 사신 거죠? 네. 얼마나 아쉬웠나요. 네? 제가 분명히 구입할 때 어? 수건 걸린다. 약간 이랬었는데. 저존심 때문에 수건 안 걸고 패딩을 걸고 있어요. 패딩이 옷걸이에 걸기 좀 부피가 크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걸어놓으면 약간 얼핏 보면 아 이게 약간 커버인가? 이렇게 느껴지는. 수북히 쌓였군요. 수북하진 않아요. 패딩 하나 걸어놓고 있고요. 내수진작에 기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산 제품이거든요. 팔진 않으시나요? 네? 팔진 않으시나요? 그렇잖아요. 지금 팔까 생각 중이에요. 더 시간이 지나면 감가 생각이 크니까. 생각이 있으신가요? 좀 운동을 집에서 해볼까 하고. 어? 어? 남이춘이라면 제가 지인 디스카운트. 그냥 주시는 건 안 되나요? 네? 그냥 주는 건 안 되나요? 새 거라니까요. 지인 플러스 연예인 디스카운트까지 해드릴게요. 아! 주는 건 절대 안 된다. 그냥 주는 건 안 된다. 이건 진짜. 아니 왜 다른 데는 다 호구춘인데 나한테만 호구춘으로 안 하고. 날먹춘. 윤태진 샴푸로 문자가 왔습니다. 이민정 님. 태진 언니 여성 팬입니다. 와. 윤태진에게 여성 팬이? 네. 0.05% 안에 드는 분이네요. 0.02. 0.02. 네. 0.02. 저도 이마가 넓고 광이 나요. 딱 태진 언니처럼요. 오! 그래서 매번 놀림 받는데 저의 너무 광활한 이마 커버 방법 있을까요? 보니까 팬이라기 보다 동질감 느껴가지고. 황비홍 스타일. 황비홍이라디오. 그런데 얼마나 광활하신지가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본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굳이 커버하지 않아도 된다. 커버하지 않아도 된다. 딱 예쁜 정도. 그냥 앞머리를 자르고 싶으면 자르고. 저 정도라면. 망원 퍼레이드가 갑자기. 저희 지금 청취자랑 야자타임 하나요? 연말이라고? 그런데 이제. 선 넘네. 제가 제 이마 라인보다 약간 더 뒤로 가 있다. 이렇게 되어있다. 그러면 이제 앞머리를 좀 이렇게. 뒤에서 내리세요. 난 변발이어도 예쁘다. 난 너랑 다르다. 당당해지셔라. 네? 당당해져라. 그래요? 우리는 이상하지 않다. 민정님 화이팅. 0.02% 있던 여성 팬이 이제. 제로에 도전하는군요. 민정님 그냥 시원하게 까고 다니세요. 재수없어라고 왔는데. 왠지 문자 보내신 분이 아닌가 싶은데. 난 예쁘니까 얼굴 시선이 분산된다. 6881님. 남이춘과 동갑입니다. 내년이면 반 70인데. 저는 기분이 너무 언짢습니다. 미춘님의 반 70되는 소감이 궁금해요. 여기 문자 보내신 분들이 제 팬인지. 팬이에요. 팩폭을 하는. 틀린 말한 것도 아닌데 왜 울컥하시죠? 갑자기 확 바뀌었어요. 반 70이라는 말이. 저는 기분 안 언짢습니다. 하프 칠순이라 그래도? 네.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요? 건강한 마음. 긍정적인 성격. 그런 것. 유진희 씨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만큼 부정적이죠. 항상 쭈글쭈글 하잖아요. 항상 감가가 이렇게. 이만큼 긍정적이면 이만큼 부정적이긴 하는데. 그래도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약간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누나 숨쉬고 얘기해요 라고 하시는 분이고요. 그러고 보니까 올해 유독 누나라고 부르는 채팅창에 있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요? 제 팬이 많아졌군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베텐러들의 평균 연령은 유지되는데 인터넷이 점점 점점 더 멀어져간다. 어린 팬이 많아진 거라고 볼 수 있고. 너무 좋습니다. 35춘 D-3. 그런데 채팅창에 이모야이제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아직. 그런데 35살 때 나이 들었다고 생각 안 들지 않으셨어요? 베디는? 저는 30대 충격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35세 때는 별 느낌이 없다가 38세쯤 될 때 그나음부터는 이제는 진짜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의미가 없다. 오히려 괜찮아지는군요. 그런데 아마 제가 될 생각에는 50대일 때는 또 충격이 한 번 올 것 같아요. 20년 주기인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혹시 50대는 날 베텐에 출석을 안 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어디 계실래요? 어디 가시나요? 그거 해야죠. 거덕하구만. 침대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TV 보면서 거덕하구만. 채팅창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는. 자, 나중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자. 리빙포인트 코너 참여 방법을 소개해 주시죠. 네, 매주 어떤 상황을 들이면 그 상황을 잘 대처하기 위해 무엇하면 좋을지 소소한 꿀팁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제는 화요일 게시판에 말머리 주제 달고 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매주 정해진 주제는 게시판에 미리 올려둔 주제 공지글에 댓글로 참여해 주세요. 생방송 중에 문자료도 받고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고릴라로 참여해 주세요. 재미있는 주제와 사연을 선정해서 선물로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 네, 첫 번째 리빙포인트를 윤태진 씨가 모노드라마로 소개해드립니다. 나, 나미춘. 2021년 오늘부터 매일 아침마다 동네를 뛰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운동이란 걸 해보려고 한다고요. 아자, 아자, 화이팅! 첫째 날 좋아! 아, 운동하니까 얼마나 좋아!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이 느낌! 아, 너무 상쾌해! 둘째 날 아, 살짝 귀찮은데? 일단 결심한 게 있으니까 나가서 운동하자! 이 정도 운동했으면 됐나? 아, 됐어, 됐어. 충분해, 충분해! 셋째 날 아우, 몇 시야? 아, 오늘 너무 추운데? 아, 왜 이렇게 나가기가 싫지? 아우, 귀찮아. 아우, 추워. 아우, 졸려. 아우, 힘들어. 아우, 그래. 내가 무슨 운동이냐. 아우, 몰라, 몰라. 아우, 더 자, 더 자. 운동은 무슨, 결심은 개뿔. 결국 나의 새해 결심은 3일을 채 넘기지 못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뭐, 저만 이런 거 아니잖아요? 새해의 결심은 지킬 수 없는 약속 아닌가요? 꾸준히 지킬 수만 있다면 방법이 뭔지? 도와줘요! 베텐너들! 레이빙 포인트 첫 번째 주제. 작심 3일을 깨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 하는 게 좋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요즘은 근데 작심 3일도 별로 안 되는 것 같고, 뭐 결심한 분들이 보통 한나절? 6시간이나 하루만에 그냥 돌아오는 경우들도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3일을 돌파하더라도 일주일을 못 가는 게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새해 결심 뭐 있으셨어요, 올해? 저는 운동을 지켰어요. 약간 후반기에 시작하긴 했지만. 후반기에 시작했다가 아직 지금 안 하고 있죠? 잠시 쉬는 거지만 다음 주에 다시 이제. 그거보다는 2020년에 잠시 운동을 했다가 더 정확한 표현 아닌가요? 그러네요. 그렇죠. 잠시 했다. 잠시 지키려고 했다. 잠시 지켜줬다. 그래요. 그 정도? 그리고 나머지 계획들이 몇 개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계획이 뭔지 생각조차 안 나요. 지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망각의 남인춘이기 때문에. 조금 잘 잊어버려요. 네. 뭘 세웠지? 운동 찍먹을 한 윤수이시고. 찍먹. 저는 올해, 저는 뭐 딱히 결심을 원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올해 살 빼겠다고 몇 번 결심하셨어요? 그거는 일생의 목표. 항상 저는 다이어트를 입에 달고 살고. 거의 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랬어요. 거의 지금 뭐 30년 가까이 되는. 지켜준 적이 있나요? 지켜준 적이 있나요? 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승률은 5할 정도? 5할이요? 아, 올해 초에 그걸 했었구나. 780515 프로젝트라고 해서. 5월 15일까지 78킬로로 만들겠다. 78킬로 더 찌셨나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막말을 하시네, 이제. 저보고 5할? 5할? 이러면서. 5푼이겠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올해는 그랬지만 평생 통산 성적으로 보면 5할 정도라고 보고요. 내년에는 기필코. 다이어트 하시나요? 그리고 지금 요즘 오늘은 미세먼지 때문에 안 나갔는데. 먼지 없는 날은 아무리 추워도 제가 요즘 최소 2시간을 걷습니다. 아, 근데 이제 걷지 말고 뛰셔야 돼요. 산책 이제 그만. 달리셔야 됩니다. 달릴 땐 또 달리는데. 일단 지금 뛰면 무릎이 좀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많이 줄어들고. 지금 어떻게 보면 군인으로 치면 완전군장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게 막 무게가. 뛰기도 쉽지가 않아요. 군인들도 완전군장하면 뛸 때 아프거든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전거가 그래서 좋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도 계획 같은 것들 잘 지켰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작심삼일 깨고 목표 이루는 꿀팁 소개해 주세요. 김주연님. 다이어리의 진행 과정을 날짜별로 간략하게 메모하는 게 좋다. 그 메모를 보면서 스스로 점검할 수 있고 목표 달성에 성공했다면 성공기. 실패했어도 성장기로 남아서 나중에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면 마음가짐을 새로이 할 수 있다. 저도 진짜 평생 다이어리를 안 써봤어요. 저도. 저는 뭐 이렇게 메모나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스마트폰 시대가 오기 전에는 탁상 달력. 달력에다 그냥 써놓고. 그다음에 웬만한 것들은 그냥 머릿속에 넣어놓고 살았었고. 지금은 스마트폰 스케줄러에다 쓸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다이어리에다 다이어리를 일단 들고 다니는 게 귀찮고 거기다 깨작깨작깨작깨 써놓는 게 저랑 좀 안 어울리더라고요. 다이어리 꾸미기에 관심을 가진 적도 있었는데 저는 그것조차도 며칠 못 가요. 아, 여자분들은 닦고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막 스티커 붙이고 막 그림도 그리고 이러는데 딱히 소질이 없어서. 새해에는 한번 해보세요. 다이어리를. 네, 그래가지고 설거지 꼭 써놓으시고. 일기, 그날 한 잘한 일. 매일매일 설거지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항상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다음은요. 체다치즈밥님. 평소 욕을 잘하는 친구에게 밥을 사주고 채찍질을 부탁하는 것이 좋다. 사람의 실행욕을 끌어올리는 것 중에 짜증과 분노가 생각보다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이다. 단, 평소 자주 울컥하는 성격이라면 친구와 멀어질 수 있다. 약간 설득력 있어요. 그래요? 욕먹는 거 좋아하세요? 욕이라기보다는 승부욕을 자극하는 거? 뭔가 자극적인 욕이 아니라 경쟁을 붙인다거나 이러면 뭔가 이런 분노, 짜증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추천드릴 뿐인 정영국이라고. 매일매일 쌍욕을 해드릴 수 있어요. 욕먹는 거 좋아하시면. 실행력을 끌어올리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잘못되면 저렇게 된다라는 어떤 거울 치료까지 가능. 잘될 것 같습니다. 연구고파가 있습니다. 1일 1욕 가능. 저희가 15분 먹고 나오는데 쌍욕을. 물론 저희한테 한 건 아니지만 하고 가죠. 이제 바쁜 화장도. 박효정님, 작지만 작은 선물을 자신에게 틈틈이 주는 게 좋다. 저는 채찍보단 당근을 좋아하거든요. 3일 연속 지켰을 땐 치킨. 열흘 연속은 옷 하나. 이렇게 야금야금 하다 보면 언젠가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거는 진짜 좋죠. 부작용이 생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앞당겨서 나에게 선물을 줄 것 같은 느낌. 갑을? 네. 1부 다 됐네. 자, 베디어천가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너무 커서 코큰 캔벤 차장. 행복이나 사랑 위에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의 편 배송대의 텐 줄여서 배탈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도. 돌아도 안 해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송대의 텐. 배송대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나중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자 리빙포인트. 남이춘 윤태진 씨와 올해의 마지막 리빙포인트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작심삼의를 깨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뭐하는 게 좋다. 여러분이 보내주고 계신 게 많습니다. 다들 이제 당근과 채찍이에요. 그렇죠? 주로 채찍을 세게 쳐라. 혹은 이제 당근으로 가끔씩 나에게 선물을 줘라.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선물을 뭘 줘야 되나요? 먹을 거가 최고 선물인데. 옷. 옷이요? 옷. 사이즈가 점점 줄어드는 날을 보면서 그 사이즈에 맞는 옷을 사서 입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옷에 딱히 관심 없는 사람은 뭐가 좋을까요? 한 번 그러면 시원하게 먹는 것 같아요. 먹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잖아요. 무한 반복. 괜찮은 것 같은데요. 소개해 주세요. 8270님. 운동이나 공부하나 그것을 하면서 같은 곳의 풍경을 매일 찍어 올리는 게 좋다. 나가기 싫다가도 의무감으로 옷을 챙겨 입어요. 운동이나 공부하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가면서 같은 곳 풍경을 찍으라는 거 아닐까요? 운동하러 갈 때나 공부하러 갈 때나 풍경을 찍어서 올려라. 가는 곳을 같은 풍경을 찍어서 올리는 거. 근데 옷을 챙겨 입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찍어야 되니까. 풍경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모르겠네요. 다이어트 목표를 하시는 분인가?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강인철님. 사흘마다 계획을 세우면 계속 연장됩니다. 흔한 방법. 다음은요. 박지영님. 나보다 더 의지가 약한 사람과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의지가 약한 나 혼자일 때는 비교 대상이 없으니 작심삼일로 끝내던 약한 의지도 나보다 더 의지가 약한 사람과 경쟁을 하면 저 사람보다는 더 해야지라고 스스로 다독이게 된다. 경쟁하는 거죠. 이게 또. 이거는 참 말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산길에서 곰을 만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빨리 도망가면 되지 뭐 이런 것처럼 뭔가 나보다 나한테 항상 져주는 경쟁 상대가 있는 거. 나보다 살짝 약한 상대.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배성재 이퀄 반면 교사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먹는 것 빼고는 또 다른 건 다 잘 지킵니다. 다른 모든 부분적인 의지 이런 것들이 먹을 것으로 온 것 같아요. 힘들죠. 먹는 거 참는 게. 다른 것들은 다 잘 참는 편입니다. 그렇죠. 다른 분야에서 뭔가 멘탈이 흔들려 보이거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잖아요. 게임을 하다가.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지 뭐 내가 계획했는데. 그렇구나. 저 매일매일 하루에 두세 시간씩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꾸준해요. 엄청 트레이닝 하시잖아요. 저는 굉장히 루틴한 거 잘 지키는 편입니다. 다음은요. 치즈 피자 다이어트님. 목표 달성 기간과 같은 적금을 들어놓는다. 목표를 달성하면 만기 적금으로 자신에게 어떤 선물을 줄지 상상하며 동기부여한다. 이건 괜찮네요. 괜찮은 방법이네요. 목표 달성 기간. 그런데 적금이라는 건 상당히 좀 장기간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그러면 이건 약간 공부라든가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좀 더 최소한 1년 정도는 될 수 있는 목표를 세우시는 거네요. 채팅창에 돈이 없다고 하신 분 있고요. 텅장이에요. 저금리 시대인데요. 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저금리 시대. 다들 그냥 이거예요. 전체적인 중론은 베텐러들은 다 같이 하지 말자. 뭘 하려 하냐. 왜 우리만 놔두고 왜 의리 없이. 계획을 세우고 뭐냐. 계획 지키려고 그래. 다 같이 망하자. 이게 저희 베텐러들의 마인드예요. 다음은요. 강북래님. 자신이 좋아하거나 사귀고 있는 이성에게 목표를 알리는 것이 좋다. 이성 친구에게 그것밖에 안 된다는 한심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게 두려워. 포기하지 않고 목표 달성에 매진하게 될 것이다. 그래요. 이성이 있어야. 이성이 있는 것도 사실 싫고. 의성이 목표를 얘기해놨는데 목표를 계속 체크해줄 거 맞죠. 어쩌라고. 다음날 바로 까먹어요. 너 그래? 나한테 얘기했었어?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보통. 그걸 왜 나한테. 어쨌든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허재 감독님 대사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할 사람이 있어야지. 이성 친구 있는 게 최대 목표 아닌가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성 친구 있는 것이 사실 최고의 끝판왕 목표인데. 그것부터. 뭘 그걸 과정처럼 얘기하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이성 친구한테 목표 갖고 밀당하지 말고. 엄마 말 들어라. 엄마 말 들어라. 집에 있는. 엄마 말부터 듣고 좀. 그래야 있음. 그 다음 단계예요. 레벨 1. 엄마 말. 다운이요. 블루즈님 목표를 작게 세우고 하는 것이 좋다. 살을 뺄 때 1kg씩 공부할 때 30분씩 집중해보기 등 작게 많이 계획을 세우면 성취감도 빠르게 얻을 수 있어 좋다. 이게 살 뺄 때 1kg이요. 밥 안 먹으면 되거든요. 밥 먹으면 1kg 쪄있고 이렇잖아요. 1kg 너무 약해요 이거는. 그래요? 네. 한 2kg 정도는 돼야. 한 달에 한 2kg? 아니면 한 달에 4kg? 이상적인 게 4kg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2kg? 한 달에 2kg? 네. 그 정도면 이렇게 작게 많이가 될 것 같아요. 항상 1kg는 뭐 그냥. 밥 안 먹으면 빠지지. 이틀이면 되지 이러놓고는 이틀 동안 1kg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2kg 멀어져 있는 거예요. 목표에서. 우리는 갈색폭격만 해도 2, 3kg 빠진다.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다음은요? 박성현님. 주변에 떠벌리고 다니는 것이 좋다. 주위 사람들에게 나 뭐 이럴 거야 라고 방방곡곡 말하고 다니면 못했을 때 부끄러워집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 볼 때마다 목표도 상기돼서 좋습니다. 이 방법으로 편입 성공했고 다이어트도 20kg 감량했어요. 와 대단하시다. 성공한 사람의 경험담. 성공담을 듣고 있네요. 다이어트는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말하는 거 도움 돼요. 제가 이제는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온 나라 사람들이 다 합니다. 베디는 말을 안 듣잖아요. 남의 말을 안 듣죠. 내가 뱉다는 말인데 그 반응을 안 듣는다고. 네. 안 들지 않아요. 말하는 게 의미가 없는 인간이네요. 그렇죠. 말은 뭐예요? 이게 방송인들 중에 보통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언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SNS라든가. 금연 이런 거. 딱 침착맨 보세요. 안 지켜요. 금연 실패하셨나요? 요즘은 모르겠네요. 다시 금연 시작하잖아요. 주로 이제 실패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시청자를 우습게 하는 겁니다. 저는 아니에요. 그래요? 저는 그냥 누구의 말도 듣지 않네요. 다음은요. 김인정님. 친구와 목표 이루기 내기를 하는 게 좋다. 뭐든 내기가 걸려있으면 하게 됩니다. 친구랑 다이어트 내기에서 목표와 몸무게 빼는 사람이 비싼 밥 사기 내기를 했는데 제가 이겨서 밥을 얻어 먹었어요. 내기가 사실 가장 좋은 동기부여가 되긴 하죠. 아까 의지가 나보다 약한 사람과 함께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랑 비슷한 건데. 다들 친구가 있네. 혼자 계신 베텐러들은 어쨌든 나와의 싸움 항상 하셔야 되는데요. 잘 지켰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두 번째 리빙 포인트 모노드라마 가겠습니다. 2021년에는 꼭 취업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춘비하는 마음으로 자기소개서를 써두기로 했죠. 취미? 아 취미 없는데 유일한 취미는 베텐듣는 건데. 일단 있어 보이게 잘 포장을 해서 써보자. 취미는 냉철하고 날카로운 분석력을 바탕으로 하는 대중문화 모니터. 오 좋아. 뭔가 있어 보여. 자 특기. 특기 내가 막 춤은 진짜 경박스럽게 정말 잘 출 자신 있는데. 막 춤이라고 쓰면 좀 그러니까. 뭔가 특기는 약간 컨템포러리 현대무용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 같은 춤이니까. 성향. 아 내 성향은 집콕하는 사람인데. 아싸? 아니 아싸라고 그러면 좀 없어 보이니까. 어.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수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포장해야겠다. 오케이. 됐스. 이만하면 됐스. 물론 많이 과장됐지만 이렇게라도 자소서를 써서 꼭 취업 성공하고 싶다구요. 취업하신 베텐너분들 서류 전형을 당당히 통과한 여러분의 자소서 노하우는 무엇입니까? 도와줘요 베텐너들. 아 근데 이분 포장 잘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엄청 잘했다. 막 춤을 추는 분인데 컨템포러리 현대무용 아싸를 포장해서 사회적 생활수칙을 잘 지키는 사람. 우와 너무 좋은데요. 이제 점점 진화하네요. 점점 진화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면접관을 좀 해봤잖아요. 잘 안 봐요. 잘 안 봐요. 문장 구성력은 잘 안 보고 단어만 많이 들어옵니다. 확실히 딱 눈에 띄는 단어 컨템포러리 안 들어와요.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거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옵니다. 확실한 거. 대개 자격증이라든가. 아 특별한 거. 정말 확실한 팩트. 이런 것들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자소서도 안 보는 회사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구나. 아예 이제 블라인드화가 아주 강력하게 돼가지고. 자소서는 소설 지필하는 거죠? 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리빙포인트 두 번째 주제는 확 끌리는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무엇하는 게 좋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윤태인 씨는 KBSN 들어갈 때 자소서 쓰셨겠네요? 네. 잘 쓰셨습니까? 잘 안 보셨던 것 같아요. 자소서를. 왜요? 그 자소서에 관한 내용은 그냥 특별한 부분 하나만 정말 딱 물어보셨고 자세히 안 물어보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단어 되게 특별한 단어 키워드를 물어보셨네요. 자소서와 면접관 입장이 돼 보니까 자소서를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 면접자가 있는데 어쨌든 면접관도 약간은 MC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일단 면접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진행은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하는 것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자소서를 이렇게 봅니다. 맞아요. 어? 한국무용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아예 안 물어보시고 정말로? 그래서 그냥 특이하다. 다른 전형자들보다 어? 이거는 여기서 이 단어가 왜 나오지? 약간 그렇게 물어보셨던 것 같아가지고 약간 일리 있어요. 그래요. 채팅창에 윤태진은 그냥 증명사진으로 통과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러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난 이미 얼굴로 뽑혀서 딱히 의미 없었다. 아닙니다. 내 얼굴이 자소서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 미스 춘향인데. 자 아무튼 취미와 특기 이런 걸 저도 왜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있긴 있어요. 저는 안 썼던 것 같은데 취미 특기. 아 썼나? 아 그 항목에 있군요. 자소서 내에는 안 썼는데. 특기 꽃받침한 거 아니죠? 특기 보여드릴까요? 꽃받침. 전데요? 탈락인데요 정말. 자 확 끌리는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무엇하는 게 좋다. 여러분 많이 보내주세요. 자 리빙 포인트 올해의 마지막 주제. 확 끌리는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는 무엇하는 게 좋다. 소개해주세요. 2493님. 자소서는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해서 큰 문단으로 두괄식으로 하는 게 좋다. 결국 면접관의 호기심을 가지게 되어 스몰 토크를 더할 수 있다. 어떤가요? 면접관이 호기심을 갖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천명 단위로 상대를 하기 때문에 호기심을 갖는다기보다 눈에 빨리 들어옵니다. 아 그게 좀 정리가 돼서 탁탁 들어오는군요. 딱딱 끊어쓰고 두괄식이어야 합니다. 기자들이 기사를 항상 문장을 두괄식으로 쓰잖아요. 기사 전체도 두괄식. 앞부분에 보통 헤드라인이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눈에 띄는 거고. 막 이렇게 소설은 보통 꺾기 위해서 앞부분에 쓱 빌드업을 하다가 뒤에 이제 구궁 드러나는 게 미괄식으로 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보통은 넘어가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첫째, 내가 둘째 미스 셋째 춘향이다. 안 그랬어요. 아 그 경력도 썼나요 혹시? 나미춘 경력? 썼죠. 그건 써야죠. 사진도 그걸로 썼나요? 아니요. 아니요. 사진은 그걸로 안 썼어요. 알겠습니다. 눈에 확 들어옵니다. 네. 다음은요. 박종우님 좋은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는 작성해둔 자기소개서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주며 여러 번의 수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 주변 사람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장을 올바르게 수정할 수 있고 창의적인 문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좋은 문장은 깔끔한 문장. 군더더기 없는 거. 왜냐하면 보통 자수서도 항목별로 저는 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1500자 이내로 서술하시고 그러면 이 분량을 어떻게 채우냐. 내 인생. 어떻게 사람들이 보통 20여 년밖에 안 살아온 상태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딱히 우리나라 환경이 교육 환경이 뻔하잖아요. 유학 갔다 온 분들이나 조금 해외에서 뭐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증명도 하기 힘들고 그런 경우도 많은데. 그건 어쨌든 담백하게 써야 눈에 따로 오지 느려 쓰려고 군더더기 문장들만 하다 보면 단어가 잘 안 보이는 게 있어요. 핵심 단어가. 다음은요. 5101님. 강조하고 싶은 글자를 굵게 하면 좋다. 굵은 글자가 생각보다 눈에 잘 들어와서 뭔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보통은 요즘은 양식이 웹 양식이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강조를 하거나 밑줄 뭐 이탈릭체 굵게 이런 건 잘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볼드체가 되면 모르겠지만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을걸요. 보통 이런 건 온라인 제출이 많으니까. 다음은요. 1803님. 면접관 삼촌에게 들은 말인데요. 첫 줄을 슈퍼 임팩트 있게 하래요. 예를 들면 제 별명은 포크레인입니다. 한직장만 팝니다. 이런.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한직장만 판다는 거? 정말 자주 샀을 때 한직장만 팝니까? 여러 군데 다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거 거짓말인데. 세등장에 진부하다라는 말이 쏟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개콘식이잖아요. 나는 뭐야? 왜요? 라고 했는데 면접관은 천명 따윈 상대하니까 왜요로 안 갑니다. 안 궁금해 하나요? 별명이 뭔데요? 감동이 없어요. 꺾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 다음은요. 1169님. 저는 프로아구 경기에 영감을 받아 자소서를 썼어요. 예를 들어 영어 공부를 계획한 것을 3일 연속했으면 스윕. 2일밖에 못했다면 위닝 시리즈라고 썼어요. 약간 야구 쪽으로 지원하셨나? 뭐 야구 쪽으로 지원할 일은 사실 구단이나 미디어 쪽 아니면 없긴 한데. 그래요. 면접관 분들이 프로아구를 좋아하시면 모르겠는데. 야구에 전혀 관심 없는 분들이면 위닝 시리즈라면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위닝 시리즈가 은근히 야구 전혀 모르는 분들한테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세 경기 중에 두 경기를 이기면 위닝 시리즈. 한국어로 옮기기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네요. 박완혁님. 제시된 분량을 지키는 것이 좋다. 열심히 한답시고 분량 넘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감점 요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1500자 이내라고 해서 항상 여기서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SBS 지원할 때 1500자 이내라고 그랬는데 굉장히 짧게 썼던 기억이 있어요. 항목들을 다 채우다가 열이 받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항목이 많은데 다 1500자야 이러면서. 그런데 전혀 무슨 컴플레인이 없었습니다. 짧게 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제가 면접관이 또 돼서 보니까 짧다고 해서 자네는 왜 이렇게 이 항목을 짧게 썼나 이런 말은 안 나와요. 고맙네. 읽기가 귀찮거든요. 이 친구 참 고맙고.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박성현님. 자소서 쓰는 곳의 특성을 파악해서 잘 버무리면 좋다. 한 게임 방송국의 아나운서의 일화 중에 게임 단축키인 QWER을 이용해서 퀘스천, 웨이팅, 에너지, 리액션이라는 단어로 자기를 소개한 내용을 듣고 정말 감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센스 있는 문구 인용. 누구에게나 환영받겠죠? 그런 거는 좋죠. 사실 자소서 쓰는 곳, 지원하는 회사의 어떤 특성을 좀 살리면 눈에 확실히 들어오긴 하겠죠. 너무 성공담 근데 참고하면 안 돼요. 이미 이제 이거는 성공해서 지나가는 거죠. 성공의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게임 아나운서다. 그러면 얘는 QWER 때문에 합격했어. 라고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다른 것 때문에 합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은요. 8516님. 6개월 동안 성과가 없으면 책임지고 퇴사한다고 쓴다. 설마 진짜 나가라고 하겠어요? 이거는 괜찮은데요. 은근히. 아예 그냥 강력하게. 들어오면 끝이에요. 2020년의 마지막 베텐리빙 포인트. 작심삼일 새해 목표 이루는 법. 자소서 잘 쓰는 법. 선물 받을 분들 소개했어요. 작심삼일 의지가 약한 사람과 같이하기 박지영님. 목표 달성 기간과 같은 적금 들기 치즈 피자 다이어트님. 주변에 떠벌리기 박성현님께 선물 드리고요. 자소서 잘 쓰는 법입니다. 제 별명은 포크레인. 한 직장만 판다라고 하자. 1803님. 주변에 보여주면서 여러 번 더블체크 박종우님. 성과 없으면 책임지고 퇴사. 8516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선희님이 배성재 면접관님. 분량이 너무 적은 것 대 너무 많은 것. 뭐가 나은가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회사마다 다르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나운서 면접만 했기 때문에. 또 아나운서는 실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테스트 쪽은 좀 면밀히 파고들지만. 자소서는 딱히 그렇게 크게 막 주의 깊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할 말이 많다. 팩트들이 꽤 많다. 스펙이 화려하다. 그러면 충실히 쓰는 게 낫지만. 별로 없는데 느렸을 필요는 없다. 문학적으로. 그런 거는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회사마다 다를 거예요. 제가 전문가로서 들을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주제는 뭔가요? 첫 번째 주제는 술을 진탕 마신 다음 날에는 무엇하는 게 좋다. 두 번째 복권에 당첨됐을 때 무엇하는 게 좋답니다. 화요일 게시판에 주제 달아났으니까요. 댓글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선물도 드리니까 미리 미리 참여해 주세요. 올 한해도 인텐 씨 고맙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봬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등화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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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